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굽렌치킨의 마라 고추바사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바사삭 시리즈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주년 한정기념으로 이번에는 마라맛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가격은요. 치킨과 함께 1.25리터 콜라 이렇게 세트가 23,500원인데 배민에서 20,500원의 신메뉴 할인 행사 중이더라고요. 뚜껑을 열자마자 마라향이 솔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고추바사삭 치킨인 것 같아요. 그 위에 마라 시즈닝이 뿌려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고추부각도 보이네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치킨 위에 마라 시즈닝이 꽤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라상과에서 볼 수 있는 고추부각 그리고 땅콩도 시즈닝 위에 있어요. 자 그럼 닭다리부터. 한입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마라맛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기본 고추바사삭 치킨의 담백한 그 기본맛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서 끝으로 은은하게 마라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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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부각도 있고 치킨보다 이 고추부각이 훨씬 더 바삭해요. 이거는 맛보다는 그 바삭한 식감을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게 시즈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양념 버무린 형태가 아니라 시즈닝을 뿌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마라맛이 막 강력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은은하다 이런 느낌? 그 기존에 고추바사삭 치킨의 그 맛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마라맛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편이에요. 워낙 고추바사삭 치킨이 담백한 치킨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이 고추부각이 되게 별미인데 막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땅콩도 그렇고 그냥 모양 내기 위한 토핑 정도? 그리고 마블링 소스도 주셨어요. 여기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마블링 소스는 그 마요네즈랑 스리라차 소스 이런 거를 섞은 그런 맛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맛이어가지고 이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딱 찍어먹어서 먹었을 때 좀 부드러운 맛이 추가되는? 그리고 마라 고추바사삭이라고 해서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전혀 매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은은하게 얼얼하다? 이런 느낌? 매운맛 정도는 한 신라면 정도? 그렇게 맵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 시즈닝을 얼마나 뿌려먹느냐에 따라서 마라맛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덜 묻어있는 부분을 먹으면 또 고추바사삭의 본연의 담백한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지고 음 기존에 고추바사삭 치킨이 조금 심심하다 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담백하면서도 은근히 자극적이면서도 물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다만 마라맛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치킨 또한 싫으시겠죠? 음 자 오늘 이렇게 굽네치킨의 마라 고추바사삭 치킨 함께 봤는데요. 재구매사 없습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저는 요거 딱 한 번 먹어본 맛으로 좋긴 것 같아요. 제가 마라를 막 특히 좋아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좋아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굽네 고추바사삭 치킨을 먹을 것 같고요. 이게 한정 메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마라맛을 막 왕창 느끼고 싶다 하시는 뭐 마라덕후님들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라맛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마라향이 느껴지는 치킨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안녕